이번화도 너무 재밌네요 주인공 이안이 다음화에선 안 도망쳤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요 누구신진 모르겠지만 응원 늘 감사합니다 이번엔 안 도망쳐 볼게요 넌 모르지? 뭘? 모르겠지 뭐가? 나야 게임 브이 말 안 걸 수가 없었다 너무 반가워서 알 수 없는 이 응원 덕에 나는 도망치지 않기로 한다 이번엔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 옷이 좀 편해도 보는 우리도 편할텐데 지호 벗어드릴까요? 벗으세요 태호 우리 어제 낸 기획은 컴팜 받는 건가요? 아 그거 확인할게 한 시간 내려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작업 들어가니까 알았다고 음 입어요 안 입는 옷이라 도와줄게요 됐어요 점심 드시죠? 저는 따로 먹을게요 왜? 뭐 약속 있어요? 그냥 속이 안 좋아서요 음 일이 힘들어서 그런가 아니면 아직도 적응을 못했나봐요 에디님이 나가주시죠 네 나갈게요 아 근데 이거 계산은 제가 하도록 아 제가 합니다 이러지 마시죠 이게 회사 동료 되어야듯 하는 거예요 손 넣어본 것도 아니고 훔쳐본 것도 아니고 너무 많이 달라요 여기 아 아 뭐야 어 왜 그래 아 그때 언제 먹으려고 부처나왔대 응 다 우리 사이 빨리 와 오 우리 제가 이 저희 할 거 많이 남았어요? 뭐 아직 조금이야 우리 뭐 마실까요? 커피 내가 살게요 괜찮아요 밤에 커피 안 마십니다 그럼 이거 마셔요 피곤할 텐데 나머지는 집가스 작업해 집에 들여다 줄게 여기가 편해 어디 갈 데도 없고 갈 데가 없다니? 나 여기 잠깐 올라와 있는 거라 여기 숙직실에서 지내고 있어 숙직실? 야 너 무슨 애가 혼자 위험하게 사람 막 드나드는 데서 아무렇지도 않게 자냐 아니 뭐가 위험한 거야? 그리고 너가 무슨 상관이야 상관 있지 내가 너 좋아 퇴근했으니까 이제야 맥주 수건은 화장실에 있고 갈아입으러 옷은 저 앞에 챙겨뒀다 아 씻고 방은 이쪽 같이 이자? 뭐 침대가 하나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우리 엄마 아냐 동그룹 내 얼굴 ens 야 너 뭐하러 가야 되었냐? 야야야야 야 괜찮아? 야 조심 좀 해 좀 야 넌 무슨 생각 이 시간까지 술 마시고 야 똑바로 야 똑바로 좀 놔봐 어? 오 잘생기네 남채 왜 왜 뭐 물 갖다 줘? 아니면 화장실 가고싶어? 일어났어? 앉아 회장님아지 ,,, ,, ., ,, ., ., 아이고... 바나 일어나 나 10분만 더 잘네 일어나 알았어 나 일어났어 아 빨리 일어나 너 내 마감이잖아 내가 아침 챙겨놨으니까 꼭 먹고 알았어 근데 넌 형님 출근하시는데 뽀뽀 안 해주나? 형님은 누가 형님이야 세계를 내가 더 빨라 뽀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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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Grande